이렇게 치면 안 돼. 죄송합니다. 마지막 기회라고. 됐다 됐다. 됐다 됐다. 이게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. 드러난 길로 마찬가지입니다. 드러난 길로 마찬가지입니다. 장관력이면 좋네. 응원하시는 분 뒤에 서주세요. 제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. 뭐야. 오늘 정국이 형 뒤에 있었습니다. 자 갑시다. 지금 어디가. 여러분 괜찮아. 야 대리야 뭐야. 대리야. 대리야. 가로 올라. 괜찮아 괜찮아. 할 수 있어. 흠만. 공평하게 1위부터. 네. 공평하게 1위부터. 공평하게 1위부터. 큰 범을 바꿀게요. 좋습니다. 저걸로. 자. 고쳐. 공간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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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들어간 줄 알았어. 어. 그냥 맨날 그냥. 아래 아래. 아유. 아유.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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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아니 쭉까진 같은 거고. 이게 뭐야. 지금 또. 아 좀 뭐. 야 이거 청소를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아 왜 가빠졌어. 이거 완전 진짜 집량이 있었는데.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션 잡았어 다들 모션 모션 그렇지 고맙습니다 고 하이 씨 그럼 하이 씨 자 여기 선생님.. 아유 그냥 칭찬하시고.. 선생님 칭찬하시고.. 아하하하하! 자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. 다른 사람만 하면 뭐 어떻게 힘들냐고. 자 4개 들었죠 그럼. 네. 아 여기 정말.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위가 3위부터 7위까지 한 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. 두 분 중에 한 번 바꿔주고 싶은데 제가 덕분에 응원 많이 받았어요. 늘 믿고 있었습니다. 처음부터 받아보셨습니다. 정말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. 강계리 유재석 바꿔. 예! 강계리 유재석 바꿔. 예! 예! 아웃!